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광양 제철소가 제철소 복지센터 대식당 앞에서 사랑의 김장 전달식을 갖고 지역민들과 따뜻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9년차를 받는 이번 김장 전달식에서 3,600포기의 김치를 담아 사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 등에 전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새 외국인 투수 쇼 앤더슨과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미국 출신으로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쇼 앤더슨은 큰 키에서 내려꽂는 최고 154km의 빠른 공이 위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도 종일 흐린 가운데 많이 추웠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의 낮 최고 기온도 6도에 그쳤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여수가 1도, 순천 영하 2도, 광양 영하 1도로 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여수가 7도, 광양 고흥 8도, 순천은 9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전 중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더 잔잔해지겠습니다. 내일 엿새 만조 시간은 새벽 4시 25분, 간조 시간은 오전 10시 1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